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포인트 중에 백스윙 리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스윙 리듬 사실 백 리듬이 무너지면 공이 바라스를 다 잃게 됩니다 백스윙은 3 리듬 하프 백 밀어넣고 하나 둘 그 다음에 이펙트 셋 1 리듬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물론 선수들 중에는 2 리듬에 대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하나 둘에 대하는 리듬도 있습니다 으 그래서 으 그럴 수 있어 구경은 아 후배 공점 치십니까 아 아 공항이 있어요 으 이제 드라이브로 하는 건데 이게 골프 체중에 제일 멀리 가 으 어 아 악 Omaha Troon 엄마와 싸움 씨 글쎄 acetalて admit g competition 아 앳 위를 해서 개정이 된다 1 2 1 하나, 둘, 다음, 백색, 샘, 근데 뭐 하나, 둘에 대하는 분도 있습니다. 근데 그런 분들은 실수가 많습니다. 골프는 잘 치는 운동이 아니고 실수를 줄이는 운동입니다. 샘 리듬에서 백색 리듬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. 그 작은 방법으로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 뒤에 공을 하나 더 두고 이걸 툭 치고 나가는 백색을 하십니다. 하나, 하나에 빙니다. 왼쪽을 빌면서 하나, 둘, 하나, 둘, 이렇게 치시면 공을 치기 위해서 좀 낮고 길게 나가겠죠. 그렇게 해서 하셔도 됩니다. 연습장에서. 낮고 길게 빼겠습니다. 그리고 셋 리듬을 하나에 치고 나갑니다. 저희들. 하나, 둘, 셋. 이런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의 백스윙의 일정한 리듬으로 실수를 적게 할 수 있는 백스윙 리듬을 잡으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게 연습하셔서 여러분의 스윙에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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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